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안녕하! 역시나 예천을 가야만 하는 운명인건가 예하! 안녕하세요. 저는 곤충을 사랑하는 곤충 박사 에이미예요. 예쁘게 봐주세요. 예예예예예예천으로 가자 예예예예예예예천으로 가자 너 진짜 뭐 하냐고! 너야말로 뭐 하냐고 이 초딩아! 예천에 가서 뭐 하려고! 나 예천 세계곤충엑스포 갈거라고! 왜냐면 난 곤충박사니까! 곤충박사? 니 얼굴은 이 박사야! 하하하하 진짜 남은거 아니야? 그래! 아하하 음.. 예천? 예천? 오! 예천 세계곤충엑스포가 세계 최대 규모의 곤충 박람회니! 꼭 한 번 가야겠다! 호호! 오빠! 나도 데려구! 귀엽게! 시시! 오빠! 오빠! 저도 한 번만 잘 기억하네? 안..되요? 안..되요? 어휴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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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.내가! 내..내가! 말아봐! 시시! 정답! 새떡굴이! 아 진짜 죽을래! 정답! 사마귀! 우와 여기 곤충이 다 있네? 진짜 짜증나는 해준 것도 없이 맨날 놀리기만 하고! 내가 너 좋아하는 곤충 그림 그려왔다고 오 사슴벌레 그래 오 나비 그래 뭐냐? 진짜 사마귀 똑같이? 죽을래? 쏘바! 최악이다 진짜 언제까지 동영상으로만 곤충을 볼래? 오빠랑 예천에 가서 진짜 곤충을 만나보자 야 에이미 같이 놀자 안녕하세요 우차쏠 흔한 남편TV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최대 규모의 곤충 박람회 예천 세계곤충 엑스포가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천에서 열립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예천에서 여러분들의 휴가를 즐겨보시는 것 어떨까요? 예천 세계곤충 엑스포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